리더를 한 번 뽑아볼까요? 제라 해볼까요? 제라 해볼까요? 어? 리더? 어? 리더? 하이 하이 은베 언니를 보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리더십을 키워보려고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 오! 네 좋아요 다이져브? 괜찮아 아 어떡해 잘 보게요 엣지! 잘 보게요 잠바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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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르세라팸의 리더는 채원씨로 가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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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마디 하실래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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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냥 평소 연습하던 대로 다 같이 의견내고 다 같이 이렇게 뿌려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좋으니까 하던 대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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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채현 채원이는 러블리더라고 해서 러블리더 러블리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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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러블리더래? 러블리한 리더라서 러블리한 리더라서 러블리한 리더라서 아 리더 하하하 하칭이야 러블리더 남들이 그렇게 불러줬어 남들이라면 몇 명만 대주겠어? 네 누군지 하하하 시혜병을 대주 하하하 정확한 거 좋아하는데 하하하 하하하 아니야 우리 팬분들이 지어주셔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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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하하하 하하하 아니야 제가 다시 한 번 더. 슬슬하게 다시 한 번 찾아. 사실이 여유롭고. 어? 미션! 빨리 볼게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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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해.. 아프지? 어? 어? 아프지? 아프지? 어떠세요? 또 TMI를 딱 이렇게 잡았을 때 인진이 머리가 이렇게 걸려있으면 진짜 치워주고 싶어. 맞아요. 언니가 자꾸 터져봐서. 맞아 저희 이거 연습 처음 했으면 채우고 항상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계속 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항상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계속 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아니 그... 아 저... 사연하이소! 나 진짜 이렇게 봐! 호지! 바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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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있어요? 아니 걔가 어떻게 할지 궁금하잖아 아니 어떻게 할지 궁금하잖아 옵이 wen 언제와, 언제? 내가 할 때도 오케이! 진짜 무조건 Zuhaji Cul Kat 그런데 너무 혜然 느껴지는 eye 내가 본 수정에서 언니가 완전히 빠지는 애는 거잖아 엄청 무서워 아니 아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잖아 나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하네? 어?! 그리고... 나 워낙 할 때... 아! 다 보고 있어! 눈 감안이 있겠지? 너무 잘해. 이도가 되고 혹시 본인이 좀 더 화를 낸 적이 더 있다. 어제는 월요일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금요일에 했던 방송을 보더니 캡처를! 근데 캡처를 못 해! 못 해 자꾸 넘어가서 제가 한 10먹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캡처를 한 다음에 가자, 홍은채! 너네 여기 너무 빨라! 왜냐하면... 이메일 싸우지 안하고 학습지 안 올렸기 때문이야 너무 웃겨 그럼 지금 채원언니가 만약에 너한테 화났어 본다고 어떻게 할 건데 한번 지금 보여줘 화나와서 어떻게 해 잘 못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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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랑니의 경우를 몰라? 웃음. 어떡해! 이후로 말해. 아 죄송한데 모르겠네. 채영 언니가 리더로 뭔가... 어.. 한산.. 한산.. 한산인데 오늘은 뭔가 카메라만 있어서 조금 다른 모습이.. 솔직해, 솔직해. 솔직히, 맞아요. 진짜. 난 카메라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아니, 자세가 이상하다니까요. 오류가 원래 안 나와? 오류가 넘어가야 되는데? 오류가 넘어가야 되는데? 오류야, 나오다. 오류야, 나오다. 좀, 삐켜주시... 어? 와, 열리지? 삐켜, 삐켜. 삐켜, 삐켜, 삐켜. 삐켜, 삐켜. 이게 뭐냐고, 이게. 화가 많다면 화가 많은 모습만 많이 보여줘서 그 캐릭터가 더 재미있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나 화가 많아? 뭘까? 뭐야? 나. 공격이. 아, 나. 요리 도 잘해. 레지나 테스트 잘 만들어. 그림자 잘 그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그래요? 어 아니 아니 그냥 아 되게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 아 그러니까 세라핌에서 체온이 최애인가요? 어 네 제가 최애예요 아 전발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고요 정적이 이쁜다 맞아요 맞아요 아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무대에서 굉장히 멋있는데 무대 밑에서는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니야 아니 돼요? 아니 돼요? 뭐라고 뭐라고 뭔 소리야? 아니 봐봐요 아니 봐봐요 아니 봐봐요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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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랑 이거랑 바뀌었잖아 언니가 늑대가 됐잖아요 애초에 연주가 늑대였어 늑대 똥소리 늑대야 똥소리 늑대야 왜 그걸 말해? 뭐? 누나 너네 누도 누도 아 너네 누도 누도 귀여워 이건 그리고 하하 너네 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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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너도 가요 거의 급통점 나 그렇게 나오지 몰랐어요 아 그냥 아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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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타이밍이 갑자기 진짜 힘들 것 아니에요 아무튼 내가 한 번도 못해 이게 든든 든든하면 춤춰야 돼서 돌아야 돼, 그냥. 팀장님 이렇게 살짝 살짝씩 보여주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너무 지금 매력이 너무 넘쳐버려가지고 걱정이 많은 리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리더가 이래서. 네. 저런 사람이 우리의 리더랑. 적당히 해야겠다. 이거 타러와야 된다. 리더미가 넘쳐. 그치, 그치. 이거 할 때 나가고 이거 할 때 굳이 너무 안 뒤로 가도 될 것 같아. 내가 알아서 자리를 잡아줄게. 땡기지. 이렇게 보면. 나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 지금 우선 앞에 먹었어. 나한테 먹었어. 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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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에듀이브를 하면서 빨리 가는 게. 나랑도 해보자, 너무. 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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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루스라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스라피입니다. 이렇게 골든디스크에서 저희 무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데 2023년에도 더 바쁘게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는 루스라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신상을 에이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루스라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스라피는 우리 루스라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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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잘 이끌어 주시고 루스라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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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잘 이끌어 주시고 루스라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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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